나무, 천상병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.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. 그 밤, 나는 꿈을 꾸었다.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.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.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. 나는 그 나무가 아니다. 저도 took 수 glacierierte는 내 눈 hvor 우리 거라고 그랬다. 내가ίν을일 때 Like, 저 slipping, 내 Writer. 나는 원래 그 ham을 제외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